안녕하세요. 경기도 사는 22살 김다영입니다. 방학인데요.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도전을 하고 싶어서 2월 오디션을 이렇게 검색해 봤는데 이게 딱 뜨더라고요. 연합 오디션. 저는 끼? 끼를 발산했습니다. 즐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즐거운 표정을 되게 많이 지었어요. 저 춤 준비했어요. 지금 받고 있진 않고요. 계속 배웠었어요. 춤 한 3년 정도 췄어요. 제가 처음 무대 섰던 게 중학교 때 장기자랑 무대였는데요. 그때 무대 서는 게 너무 좋았고 그때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. 일단 느낀 거는 어리고 마르고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약간 부러웠어요. 제 최종 꿈은 가수죠. 케이팝 가수가 꼭 되고 싶어요. 한류 가수가 되기 위해서요. 부지런히 음악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할 거고요. 연습 게을리 하지 않고 꼭 한류 가수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작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